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안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동부장로교회 가족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성교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 우리가 서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익이 우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학자의 길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흐르는 한신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는 한신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어떤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나의 미래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미래, 내 앞으로의 그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또 두려울 수도 있고요 아마도 가장 많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쓴 이 시인은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감당할 힘이 없고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에 매우 힘들고 아프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두렵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이 시인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 답을 찾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풍파와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라서 이렇게 단락을 끊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단락으로 이 말씀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에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언제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인은 환란 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환란 중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환란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해석을 찾아보면 어떨 때 이 말을 쓰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구석에 몰려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쓰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환란입니다 아주 난처하고 궁지에 몰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고백의 환란이 오늘 이 시편에 사용하고 있는 환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란이 얼마나 큰 환란인지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흔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변했다고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에 썼던 이 당시에는요 땅과 산이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삶의 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기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산은 이 사람의 삶에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고 흔들릴 수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뭐 예전에 저희가 부모님을 얘기할 때 우리 아버님은 태산 같아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러한 고백과 같이 이 시인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불안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띠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닷물이 홍룡하고 띠놀든지 그것이 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를 가면 어떤 모습을 봅니까? 파도가 치면요 우리가 파도를 칠 때 잘 보면 파도가 늘 일정한 경계를 두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달라스에 있는 수목원인가요? 네,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분수대 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 물도 일정한 경계선에서 움직이면서 물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바닷물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경계선에서 넘어 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닷물이 밀려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솟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경계를 벗어난 일이 이 시인에게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시편에 쓴 시인은요 자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 그리고 분안전한 인생이 그에게 닥쳐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못해서 그 환란 가운데에 꼼짝 못하는 상태로 이 시인은 그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나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어 나에게 생기면 안 되는 일 내 가족에게 내 직장에게 내 삶에 모두 이루어져서 절대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이 내 삶에 나타나 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흔들릴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아 너무나 어려워 답답해 막막해 그런데 나는 두렵지가 않아 그렇게 말하고 한 달락이 끝나요 내가 안정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졌고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니면 육신적으로 점점점 앙정감이 상실되고 있어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나라가 경제가 가족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업이 건강이 흔들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 삶을 건드려서 나를 흔들고 있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무거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두렵지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체 왜? 여러분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답을 하셔도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궁금하시죠? 왜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은 바로 두 번째 달락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시는 무엇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달락인 4절에서 7절에서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한 시내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든 문명과 모든 도시의 특징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특징에는 그 도시 곁에는 항상 물이 있어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일강 황하강 티그리스강 유브라스강 다 문명에 늘 함께 있는 그런 물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인류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을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에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여쭤봤겠죠? 특별한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예루살렘은요 그냥 허접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강대국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서있던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읍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히스기아 왕떼에 파놓은 지하 수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겉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의 수로는 실로함 연못까지 흐르는 그런 물이 예루살렘 안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다가와도 쉽게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안에 흐르는 한 시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흐르고 있는 시내가 있어 그 시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는 생명의 젖줄이 있고 이 젖줄이 있기 때문에 이 시내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두렵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형통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을 보면요 가뭄이 와서 나무들이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한 나무만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이 와도 정말 두려운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그 물가에 있는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강요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의 삶에 환경적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다가와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한 시내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요 우리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까요 나에게 한 시내가 있지 아 힘들어 그런데 나한테는 믿는 구석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5절 말씀을 보면요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쳐났는데 성이 요동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 성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있죠 하나님 당당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안 뺏기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안에는 한 시내가 있습니다 마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니카라가에서 성교 이제 를 한지 지난 2월달이 이제 12년차가 되는 12년차가 되었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성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가 제 의지를 누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제 니카라가라는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가 13년 전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니카라가에 어린 용원들이 방치되어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서른 살 만 서른 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 해에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고 그리고 3개월 만에 이제 신혼여행을 이제 니카라가로 이제 가게 됐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안 갈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파손교회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진짜 겁도 없이 성교지로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사여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나눔학교라는 나눔학교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성기고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 니카라가 소식을 제가 전에도 아마 나누었던 것 같은데 2018년에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니카라가의 그 독재정부에 대항해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그 독재정부로부터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가보시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감시가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움직이 어떤 프로젝트 성교사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지금 니카라가의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니카라가의 교회들은요 90% 이상이 뭐 니카라가식으로 표현하면 99%의 교회들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를 믿고 있습니다 성경과 문화는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또 대부분이 신비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를 가보면 예언가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다 끝나고 예언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더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 중심이라는 성경 중심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지금 교회와 그리고 신학교를 감당하고 있어요 90%가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저희 동네에서 꽤 유명한 이단이 되었습니다 꽤 유명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성교사는 정기적으로 로마에 가서 교황을 만나서 교황에게 임무를 받아서 어떤 사역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디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친다 제가 말도 안 되는 것을 뭘 가르치냐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나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상한 걸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저를 닮아서 정말 이쁜 딸아이가 우리 딸 예린이가 이제 심장이 아파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니카라가에서 12년 사역을 했는데 지금 9년째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거의 이제 8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리고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까 벌써 우리 목사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허리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다가 약간 이렇게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거는 네 뭐 이렇게 건방져서가 아니고요 네 좀 허리가 아파서 버티기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일도 생겼어요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쉽지 않는 답답한 일들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럼에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제가 뭐 잘났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뿐이에요 딱 하나뿐입니다 뭐냐면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에게는 한 신해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아 있기 때문에 파성교회가 없어도요 성교제에 갈 수 있었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내가 가진 사랑을 니카라가스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족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배울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심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희의 딸의 생명을 맡길 수가 있었고요 저희의 가정의 보호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일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저희의 가정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둠처럼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니카라가스 상황과 그리고 저희의 흉평 가운데서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절대 슈퍼맨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고 성교사지만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요 지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울함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한신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두렵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너무나 멋진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이렇게 해서 볼까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이세요 캄캄하고 고통의 밤이 찾아왔지만 누구 때문에 새벽에 동이 트고 어둠이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지금 내 주변이 캄캄하고 어둡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느니 하나님이시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어둡고 캄캄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도 오고 하지만 보통 새벽 때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냥 자야 되는 시간이거나 그냥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새벽이 다가오고 어둠은 해결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라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어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어요 새벽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어둠이 있으십니까 그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곧 해가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지금 나는 숨도 쉴 수 없고 꼼짝할 수 없고 너무나 지쳤어 힘들어 그런데 두렵지가 않아 보이진 않지만 시내가 흐르고 있고 가뭄이 와도 변치 않는 한 시내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캄캄한 밤중에도 나를 위하여 자신의 뜻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벽이 올 것을 나는 믿어 그래서 나는 두렵지가 않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8절의 말씀 마지막 단락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락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냐면 지금까지는요 시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단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아멘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역할까지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에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어라는 것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옵니다 지치는 일이 옵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더 큰 철망과 더 큰 아픔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그 뜻이 이루어짐을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착하다라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결과는 옳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열방과 세계를 세계 속에서 높임받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짧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사랑장로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라틴 리폼드 신학교를 하면서 니카라가에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어나 영어나 참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교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교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만들었다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대한 교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질문과 답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의 니카라가의 상황에 맞게 해설을 다는 것을 이제 달기 시작을 했어요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이 하나의 책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만들고 저희 니카라가에 저희와 교제하는 목회자들에게 이 책을 설명하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중남미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게 너무 낯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을 공부하신 분들도 뭐 할데베르크까지는 아는데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 웨스트민스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보고 공부하시면서 아 성교사님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들이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8월이죠 작년 8월에 제목은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제목으로 니카라가에서 정식으로 이제 책이 출판하게 됐어요 음 네 제가 알기로는 니카라가에서 첫 번째 성경교리 책입니다 예 뭐 남의 책이고 남의 이야기라서 별 반응이 없으신데요 네 어쨌든 저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 책이 나왔고 니카라가 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이렇게 그걸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팔리면 감사하고 안 팔리면 이제 그냥 이제 뭉탱이로 선물로 이제 드리려고 그걸로 끝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초에 이 첫 인쇄판이 거의 다 팔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혀 반응은 안 하신가 봐 걱정했는데 네 뭐 몇 건 많이 인쇄는 하지 못했지만 네 첫 판이 다 팔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신저로 저에게 모르는 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혹시 저희도 그 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연락을 했는지 봤더니 쿠바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칠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페루에서 연락이 왔고요 멕시코에서 연락이 오고 그리고 코스타리카에서 연락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이 달라스에 있는 히스패닉의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틈틈이 우편으로 그 책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너무나 흔하고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의 책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그 책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어요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이 책을 본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인세를 돕고 싶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 것은요 없어요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중 여러분 답답하고 막막한 니카라가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니카라가에서만 그러실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 삶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책으로만 일하지 않으셨어요 뭐 주일이 되면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러한 쉽지 않은 니카라 가운데서도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일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컨퍼런스를 열기 시작했어요 뭐 잘 아다시피 우리 오 목사님이 작년에 이렇게 또 강사로 와주셔가지고 정말 네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용사들 같이 더 이상 우리가 신비주의나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배우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들이 스스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한 신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일을 감당하시고 역사하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바라보아라 내가 하나님 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0편 46편은요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뭐 엄청난 많은 삶의 경험을 살아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많은 결정을 하시고 결단하시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느끼시겠죠 바로 그때의 20편 46편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동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힘들고 지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11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망군의 여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 처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삶에 이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남아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발보둥치며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장애물로 더 자라지 못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린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바라보며 주를 위하여 더 담대히 더 굳건히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